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번째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인데 일곱인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는가 하면 오늘부터 일곱나팔, 일곱대적 그리고 천년왕국 혼인잔치로 기시록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기시록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서클이 서로 연결되어서 엉켜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각각 분리된 그림이 아니고 하나의 그림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일곱이죠? 일곱교회 또 두 번째 덩어리는 일곱인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일곱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일곱대적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소개되고 혼인잔치로 기시록은 마쳐져요 아단과 하와이 실패한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로 성공적으로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우리는 흠도 티도 눈물도 없는 곳으로 완성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리고성을 보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앞에 법괴 앞에 무엇이 먼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팔입니다 트럼펫이에요 나팔이 병사들이 불었던 나팔이 아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모두 몇 개의 나팔을 붑니까? 일곱 명이 일곱 개의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성경의 나팔은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주로 사람이 전쟁을 할 때 등장해서 부러지는 나팔은 하초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이기심을 표현할 때는 쇼파르라는 나팔을 씁니다 그건 언제나 수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차피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분은 안 되는데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차이점을 드러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두 종류의 나팔이 있다 그러면 우선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나팔들이 등장하는가 보기 전에 우선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하늘이 반 시간쯤 어떻게 됐다고요? 고요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내가 봄에 빠진 문장이 하나 있는데 또 1절과 2절은 어떤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요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여기 우리가 두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첫째는 반 시간쯤 고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일곱 천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서 있어요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죠 이건 사실 무슨 그림인가 하면 사극을 보면 왕이 어전에 등장을 하기 전에 먼저 소리가 있어요 대왕마마 납시오 하면 수근수근 잡담하던 대화하던 모든 신하들이 조용해집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엎드리거나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은 사실상 왕의 입장과 왕의 출연을 알리는 어떤 장면입니다 그런데 일곱 천사가 서서 나팔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나팔은 첫 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 번째 천사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제 이 광경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주로 이 쇼파루에 해당하는 나팔은 언제 언제 불도록 되어 있는가 여기에 표현된 나팔은 하초츠라가 아니라 쇼파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할 때 사용되는 나팔이에요 쇼파루 우선 추리국기 19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하고 좀 교도를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신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장 17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해소 나오며 그들이 산 기색에 서 있는데 신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은청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딘가에서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나팔의 의미는 사실상 하나님의 현연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이 나팔이 참 멋있는 악기예요 트럼펫 부는 형제도 여기 계신데 나팔이 참 멋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민숙이 10장을 좀 보십시다 민숙이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시작 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윤례니라 여긴 누가 불도록 돼 있죠? 병사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불도록 돼 있어요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까 추리국기에서는 이 나팔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임재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임재하실까요? 지금 민수기서 10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팔 소리로 지휘를 하세요 즉 통치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어떻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부러지느냐에 따라서 나아가기도 하고 천부장만 나오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뭘로 움직입니까? 나팔 소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서 6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서 6장이 일곱 나팔을 붑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무슨 뜻이냐 하면 총칼로 싸워서 뺏은 함락한 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나팔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땅의 가장 어쩌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누가 주셨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싸인으로서 뭡니까? 나팔을 붓는 거예요 일곱 제사장이 항상 7이라는 숫자는 1이신 하나님의 숫자와 여섯인 인간의 숫자가 합해져서 완전한 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여기에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나팔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그 결론은 늘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고 보장한다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이제 오늘 게시록에 세 번째 토막에서 일곱 교회,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을 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나팔을 부니가 뭐가 나와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다 타버렸더라 여러분, 우박은 어디서 경험한 기억이 있죠?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성경 속에 그렇죠? 추레구분할 때 바로가 완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대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바로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전 애국지역에 무슨 재앙이 내렸습니까? 열 가지 재앙 중에 우박이 쏟아집니다 열 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심판이에요 정확히 이 우박은 사실상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종말의 때가 오면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우박은 어디를 향한 심판 모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국을 향한 심판 모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백성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디에 살았나요? 고센지역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우박이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심판이에요 동시에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왕에는 두 가지 이면이 감춰져 있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뭡니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7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3분의 1이 탔다는 것은 완전히 탔다는 얘기입니까? 부분적으로 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부분적으로 탔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탔다는 얘기가 갖는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샘플로 어떤 역사를 고통 가운데 던지실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민족의 역사도 보면 그런 역사가 뜨문뜨문 상기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대우각성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성경의 이스라엘을 추구로 한 모든 역사가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10편 37편을 살펴보았듯이 주의 백성들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붙들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3분의 1을 땅을 태워버렸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남겨놓고 있다는 하나님의 여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8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출로 삼고 공의를 저울출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이것만 보면 정확히 이것은 뭐에 대한 그림이죠? 심판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역사건 어느 사건에건 적용이 되고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 피할 인생이 없고 피할 역사가 없어요 서로 인간은 그것을 끝까지 단죄하지 못하고 들추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이사야서 28장만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물처럼 흘러서 어느 역사건 하나님의 지인의 일을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가장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억울함일 거예요 억울함 억울함은 많은 심령들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또렷하게 드러내고 밝힐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전쟁사에 보면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승리가 아니라 사실상 패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한 나라가 붙는데 이 피로스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계속 로마를 이깁니다 이기는데 로마는 더 센 병력을 충원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데 계속 이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져요 왜? 다 소진이 돼서 여기는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이것이 피로스의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백성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방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정의를 층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지 물을 피할 공간이 있을까요? 물이 한 번 넘쳐버리면 구석구석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겪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물보다 불이 무서운 것 같지만 당에 보면 물이 진짜 무섭다고 그래요 물이 진짜 무서워요 저는 물이 한 번 빠져 죽을 뻔했던 일이 있어서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물이 너무 무서워요 그 산동네에 살 때인데 8월, 7월 된 것 같아요 장마가 와서 새벽에 비가 쏟아지는데 그 산길 언덕으로 산에서부터 빗물이 콜록콜록콜록콜록 콜목길을 막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산동네에 지은 집이래야 그거 뭐 제대로 지었겠습니까? 흙을 핥으면서 내려가는데 이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그러니까 담벼락이 있으면 이 밑에 대들보까지 순식간에 드러내고 막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빠들이 나와서 발버둥을 치는데 집 쓰러질까 봐 자기 잔등으로 벽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서라도 좀 지탱하려고 어릴 적에 새벽에 나가서 컴컴한데 그 아빠들이 집 무너질까 봐 자기 잔등으로 벽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물이 무섭더라고요 그냥 보통 물이 아니에요 온 골목을 작은 시내를 이루어서 그냥 쏜살같이 쓸어 내려가는데 물이 한 번 쓸고 지나가면 다 쓸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박을 내려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직하게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하면 애국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놔주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던 바로와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동시에 이 심판은 누구에겐 점점 다가오는 그림의 구원의 완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을 어린 양이 대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떠보십시다 추리국기 7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9장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국 전국의 우박이 애국 땅의 사람과 심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를 그리고 애국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당시 바로와 이 당시 애국은 세상 전체를 대비하는 하나의 아이콘 같은 상징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 아직은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자연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살펴볼 수가 있죠 이건 뭘까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아직은 부분적이면서 동시에 그 심판의 대상이 아직은 자연계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시면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연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메랑 효과의 재앙의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가공할 만한 전율을 느낄 때가 많죠 제일 먼저 물의 오염, 공기의 오염 물, 공기는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다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재앙이라고 봅니다 한 번은 깊은 산쪽 쪽으로 기도원을 좀 올라가는데 산깃을 이렇게 돌아서니까 아무도 없는데 토요일 저녁인데 트럭 한 대 위에다가 물통이 여러 개 빼곡이 실려 있고 어떤 남자분 둘이 검증도 되지 않은 지하수에서 물을 뽑아다가 통에다 막 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어서 내려가지고 그 작업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야 저든지 지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내려가지고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인부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하려고 이렇게 물을 담는 겁니까? 그랬더니 몰라서 물어요 그냥 팔려고 그러는 거죠 아무 정화도 안 된 것 아무 산길 속에나 그냥 말 그대로 산에서 나오는 물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가 막 퍼담아가지고 결국 그걸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죠 얼마 있다 하니까 뉴스에 그런 불법 생수업자들의 이야기들이 고발되어서 또 은팔찌 차고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병든 마음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소한 행위들입니다 처음은 사소하게 진행이 되지만 저는 제일 나쁜 게 폐수를 모든 사람들이 먹는 수원지에다가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누가 먹겠습니까? 천만 서울시민이 먹잖아요 그 물을 아무리 정화를 한다 그래도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망가지고 있는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에 대한 어떤 사인을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심각한 것이 물과 공기의 오염이에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어딜 갔다 오다가 어느 분 고향이 당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당진이 뭘로 유명한 데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전국에서 공기 오염이 제일 나쁜 동네가 당진입니다 이 당진 큰일 났네 이제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안 돼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사실은 서울시내 유입되는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 같지만 당진에서 오는 확률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몽골을 가봤어요 몽골 몽골은 전부 연탄 아니면 석탄을 떼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도 몽골을 여름마다 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이렇게 딱 나가면 시내가 시커먼 오염에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전 시내가 올란밭으로 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야 여기서 어떻게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재앙입니까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그 푸른 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있고 마실 수 있는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땅의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직은 이 재앙이 자연계에 국한되어 있고 부분적이라는데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어떤 희망을 보는 걸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또 하나 유념할 단어 하나가 눈에 띄죠 무슨 단어가 하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우박과 불이 나와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불 하면 성경에서 전체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태우고 살라버리고 심판으로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정말 불은 그런 것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불은 모든 것들을 정화시킵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 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뭘 감춰놓은 거죠? 심판 같은 모두를 통해서 정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살포시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아픔은 궁극적으로 고통과 아픔으로 끝이 나는 법이 없어요 아프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하고 성숙해요 아파 보니까 고통을 겪어보니까 우리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열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은 불 같은 시험이라고 그러죠 왜 불 같은 시험일까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것이 불이 갖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다 우리 스가리아서 13장을 마지막으로 좀 띄워주실까요? 7절부터 저하고 10절까지 교독을 좀 할 텐데요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뭐하죠? 연단하며 금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판도 결국은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내 백성 아니면 이런 은같이 재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과정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아 없군요 죄송합니다 10절이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다시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나팔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인에 첫 번째 나팔이 등장을 해요 이 첫 번째 나팔이 빵 하고 불 때 뭐가 쏟아져요? 우박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제한적인 심판과 동시에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은 아직은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자연계에만 국한된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시는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지금도 콧콧해서 우렁차게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성경을 신뢰를 찾아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나팔이 되고 우리 3.1교회가 이 시대의 나팔이 되어서 주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